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내가 만든거구나 방벽 생각보다 빡세인데? 아 이거 방벽 어려운데? 아 물풍선 아 이거 왜이렇게 흔들려? 달려?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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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수! 집착! 물풍선이다 이거마다 이거라 먹어라 집착! 집착! 아 꼴찌 됐소! 제발 제발 달려 달려 달린다 오오오오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 후집거야 안 돼 후지치면 안 돼 잘못 눌렀다 아니 이거 오하는 데 진짜 이거 뭐지 UFO는 뭐임? 1등 느려지게 하는 거 힐체인데 UFO 집착님 집착 지금이야 들어가 나이스 와 이거 제가 1등으로 와 야 0.03초초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그리고 마지막 와 진짜 조용하게 1등하고 있었는데 명승은 보였다 풀령 1등이 있어? 내 마지막 칠수 내가 1위야? 드리프타 던져버려 아 이거 드리프트를 내가 하려고 해서 내가 진건가? 아이씨 드리프트하다가 대가리 박았네 개재밋네 역시 템전이지 사람 많았네 친모등이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고 오겠습니다 직원 오셨는데? 오셨는데? 뭐야 너 언제 왔어? 오셨네 다행이다 정확히 2분 12초 전에 왔습니다 2분 12초 전? 아 지금 설치중이야 그러면? 설치중이라기보단 업데이트중이에요 오키 어? 깔려있었어? 아니요 까는거는 순식간에다는데 아하 천천히요 1분 만에 끝났는데 업데이트가 지금 5분 걸린다고 나오고 5호 업데이트가 더 긴 기적의 게임 5호 근데 취무등 되게 온도차 심하다 저 이 밤에 원래목소리로 말하면은 윗집 아랫집에서 다니나요 아아 방음이 좀 안좋구나 방음보스 닫으면 되긴 하는데 제가 방음보스에 엄청 좁고 에어컨이 없어갖고 게임 트위기 전까지는 열어두고 있으려고 아 아이고 그래서 이제 게임 켜지고 나면은 원래목소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그쵸 아 근데 새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렀는데 마주어서 다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불러트려서 감사합니다 내 인맥 죽지 않았어 난 이게 가능할지 몰랐어 이 개꿀잼 멤버 뭐야 세상에 여러분은 신호등 오는 동안 자기소개 한번씩 할까요 아 그럴까요 왼쪽부터 하는걸로 하자 자기소개를 하니까 방송하는거 같다 전 비눅왕이라고 하고 어 트위치에서 농사짓는 게임하고 있습니다 박수 맛있어요 농구 최고 전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빨리해라 김철하라고 합니다 뭐야 네딕님 먹혔네? 지금 게임 켜져가지고 저는 얼간이 3를 맡고 있는 라디오 방송하고 있는 다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너무 잘하고 얼간이 3 1년 2개월 동안 방황하다가 바로 결국 돌아온 김바하입니다 우와 저는 요즘 솔렁솔렁 방송하고 있는 웽코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새벽 5시에 방송하는 최당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방송 너무 일찍 켰다 너무 일찍 켰어 치마등 치마등 뭐야 다음 나야? 어 지금 게임 켜져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잠깐만 어 그래 좀 기다릴게 잠깐만 나한테 빨리하라 그랬으면서 철아씨는 다 준비가 되어있었으니까 디코 화면이 안 보여 지금 게임 화면에 가르셔서 몰랐지 안녕하세요 평소에 시끄러움을 맡고 있는 취합모드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활기차요 자 오늘 새벽에 카트라이더 합방을 갑작스럽게 모집한 플레임입니다 다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와 와 와 오늘 재밌게 놀아봅시다 와 와 와 재밌겠다 이게 2차를 왔네 ㅋㅋㅋㅋ 취모든 카트 한번 해봤어? 드리프트 어 드리프트는 안해봤는데 어 원은 옛날에 어렸을 때 해봤죠 그러면 튜토리얼을 어쩔 수 없이 한번은 해야되거든 그쵸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만 요거 끝나기 전까지 그럼 한판만 또 해볼까요? 어 좋아요 오케이 어 갑시다 게임 잘 안보이고 있었구나 네 아 그만 막기 사람 나락가는거 순식간이구나 일단 쉴드 써주고 2등 막기 아 제발 그만해 그만해 오케이 1등 오케이 1등 하면 안 돼 달린다 죽어라 아 에바야 아 꼴등이야 로켓트 아 다 홀리리 꼴줌 꼴줌 아니면 돼 꼴줌 아니면 돼 꼴줌 아니면 돼 아 아 드리프트하는거 알았다 이제 아템 좀 개빡쌤 꼴줌 아니면 돼 아 어렵네 어려워 진짜 개빡쌤 아이템 한번 맞으면 꼴등인거야 아이템을 맞는것보다 아이템을 쏜 사람의 그 웃음소리 때문에 정신공격이 좋아 아 와 내 캐릭터 되게 캐시템 좋다 어 운전을 제대로 부탁해 난 디콩 화면 켜놓고 계속 게임하고 있었어요 시청자분들 난리남 어? 죄송합니다 뭐 그래도 어차피 연습게임이었으니까요 친구들 어떻게 됐어? 저 끝났어요 그 한글로 플레임하고 영어 TV로 친추 좀 보내줄래? 어 친추가 어디서 보내는거지? 그 오른쪽 위에 소셜 그 오른쪽 위에 소셜 어 오른쪽 상단 친구 맞아 F 친구 추가 해서 검색 영어로 플레임? 아니아니 한글로 플레임 영어로 TV 오케이 어 여기있다 보냈어요 오케이 이거 짝퉁 아니야? 저희 쟤 취한 모드등 먹혀서 안취하게 됐을 뿐임 와 취한 모드등이 닉네임이 있어? 네 못켰어요 누가 뺏었네 그니까 나 이 게임 처음 들어봤는데 이미 닉네임 뺏겨있어 미쳤다 대박 오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다 모였다 와 그거 풀방이야 뭐 어떻게 팀전을 할까요? 개인전을 할까요? 근데 개인전 맛있는데? 일단 개인전으로 먼저 하고 좀 밸런스 볼까? 응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왜 게임 소리가 겹치지? 인제 마이크 다 꺼야돼요 사람 옆에 확성기 모양 눌러서 꺼주세요 어 잠깐만 나 게임 시작해버렸는데 이거 인제 마이크 오게끔 살려줘 개시끄러워 소리 계속 두번씩 들리겠다 정신공격 들어오신다 살려 컷 아 뭐야 나 왜 아 나 왜 출발 안해 아 나 출발 안해 아 나 출발을 안했어 아 나 출발을 안했어 다고 영덩이 네 아이템 아 내가 1등인데 자꾸 UFO 쓰네 처음엔 아우 2첩 yr 여기 죄송합니다 아uren씨 아oring 어이 바로 Kansas 아악 정신공격 이번을 이거라 먹어라 우와 이거? 이거 먹어라 간다! 차석! 반려! 차석! 추가! 1등! 아하하하 지앤보도중 잘 있으라고 우리 다곤장 날라가게 파티키트 파티키트 맞을뻔했어 안돼 꼴등이야 죽어 날쑤 아 방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석! 최팔순 기다려 공개 와 방어마 한번더 한번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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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을 하나 빼두고 이럴수 없어 4등이 용서로 탈락 다삐깨 2등해버리기 안돼 어깨 3등 나도 9등 아 나 1등이었는데 공격받았어 방금 꼴등에서 3등해버리기 1등이다 아 이 맛에 자석 쓰지 아 이거 뭐 한시의 앞을 볼 수 없는데 내다볼 수가 없어 이거 죽어도 된다 와 채팔순 1위 이거 자체해보니까요 방금 볼 수 없으시면 이거 신고도록 하는데요 제가 방금 조용했잖아요 방금 어 정말로 지분도 소리 이중으로 안들려? 괜찮아? 지금 이중으로 들리면 어깜 이거 음소거 하시면 돼요 나가서 잠깐 나갔다가 와 설정에서 소리 끄고 오시면 돼요 설정이 어디지 이게 맵이 F10이었나 설정이 F10 이거 맵이 엄청 많아요 와 와 맵 되게 이뻐요 무슨 소리 꺼야되요 이거 무슨 소리 꺼야되요 이거 그 사운드 들어가서 맨 밑에 내려가면은 음성채팅 이거죠 음성채팅을 끄면 돼요 네 맞아요 초대할게 하하 이제 안들리지 굿굿 아 이제 됐어요 아 굿굿 레고레고 아 뭔가 내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러면 다른 맵들 다 아이템 솔로전으로 한판씩 한 다음에 팀전 한판 할까요? 아 진짜 아 님들 광산수레가 제일 좋은 카트인거 모르신? 어? 아 참 그런건가? 저도 다른 유튜버 분 하는거 보고 알았음 아 정말요 저런게 있어? 광산수레를 탄다고? 광산수레가 아 이게 이게 개사기래 감속이 기믹이 있구나 이게 스피드전에서도 제일 좋다던데 이게 아 정말요? 예 저기 나만 기본 같은데 뭔가 실버 못받는 후보업지 아 아 진짜 제구야 아 아이템도 못받아 아악 아 아우가 아하 다 비켜라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아이고 비켜주셔야겠습니다 정말 비 mia 비켜겨와 나 풍새 다 먹네 이걸 먹네 재판승 느려지기 안돼 뒤로가 안돼 아 안돼 말도 안돼 막기! 너 붕셀! 어 이걸 막네 최판수 느려지기 안돼 뒤로가 안돼 말도 안돼 누가 나를 제대로 밟았구만 내 바나나 맛있지 잠깐만 딸에다가 꼴찌했다 최판수 벽에 제대로 밟았어 딸에다가 압도적 꼴찌했다 안돼요 안돼요 골지면 안돼요 와 이거 그래픽 진짜 좋다 부스터 아이템이 다 비키앗 안되네 아이템 아 감사합니다 힐이 느려지세요 으흠 내 앞 있는 사람 가세요 부스터 부스터 우스터 블림이 안녕 어 느려짐 여기 25세 최팔수씨 비키세요 길 최팔수씨 길 짐이야 아아 안돼 안덩 으악 안돼 이거만 먹으러 으흑 아 당신로 기노왁 와아 기노왁 와아 이거 엄청 내려준거 2차 아이고 기노왁 진짜 뒤로 올라가셔야겠습니다 어? 바하야? 바하야? 그렇게 악기 함부로 가면 안되죠? 으아아아아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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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통이었는데 꼴찌됐어 아 진짜 꼴찌만 아니면 돼 꼴찌만 아니면 돼 코앞에서 꼴찌됐어 와 미쳤다 와 코앞에서 꼴찌네 플레인님 바나나만 아니었어도 올라갈 수 있는데 까비 와 내 캐릭 왜이렇게 이뻐 뭐야 뭐야 바하 캐릭 왜이렇게 이뻐 너 현지랬니? 아니 아니 왜 혼자 인간임? 아니 왜 혼자 인간임? 아니 그니까 나 왜 혼자 정상적인 사람임? 아니 왜 혼자 인간임? 트랙 변경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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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거이시죠? 뒤졌다 근데 드리프트 의미가 있음? 없어요 드리프트 한다는거 벽에 대가리 박으면 바로 팔도 되는거야 벽에 대가리 박는 순간 바로 팔도 되는거야 아 이거 다들 드리프트 쓰다보니까 드리프트 안쪽 라인에 있는 아이템 다 처먹혀가지고 이거 바깥쪽으로 가는게 이득이 맞아 드리프트 안하는 얘기더라 쓸데없는 레이싱 지식이 많아서 그래서 아우딘 아우딘 그래가지고 다들 아우딘 아우딘하니까 이쪽에 아이템 없고 아웃쪽엔 아이템 넘쳐남 아우딘 사막 100억이 지장 맵 한번씩 정주행합시다 오케이 가즈아이거 하다보니까 풍선마렵네 아아 미사일 위로 좀 ignite시켜줬으면 아아 아이 그래도 부스터 출발이 안되냐 앤데에 하이템 효과 으으아 앤데에 너무 불광스러하게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안녕히 계세요 으으áp 고마워 저 건개가 개사기네 승민이 아 이게 안되네 잠깐만요 안돼 아이템 아이템 좀 먹자 아이템 좀 먹자 아잘못당겨써 아무것도 하지마 아무것도하지마 저 사람들 잡아야되 앞에 있는 사람들 千 풍쉣 후우우우우우 아우딘아우딘 안돼 이건 없어 아 웨이디 딱 걸렸죠 워워워워워워워 나이스 3등 맞기 난 조용히 조용히 안쪽으로 간다 지금이네 아니네 좋아요 아니 뭐야 저 자석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풀림님 안녕하세요 바로 뒤에 있거든요 저 아이템 아니 아이템 너무 독식하신다 아이템 좀 줍시라 지금이야 아이템 몇개씩 써 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개같이 멸망 개같이 멸망 개같이 멸망 이거라 먹어라 이거라 먹어라 다 못쳐라 진짜 느려져라 에이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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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템 내 아이템 안 돼 그렇지 아 이게 다 막판에 물풍선 누구냐 미쳤다 와우 잘 먹어갑니다 찌리찌리 사내 마지막 라인에 아이템 하나도 못먹었는데 1등 실화에요 하하하하 그냥 순정으로 달렸는데 역시 튜링의 끝은 순정이여 미쳤다 미쳤어 이게 정신공격이 들어온다니 더 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힘들어 장신공격이 이래서 광산수레가 1티어구만 하하하하 얼음동굴 맵 와 진짜 맵 너무 이쁘다 맵 너무 이쁘다 하하하하 이때까지 넥슨게임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데 진짜 너무 괜찮은데 약간 옛날에 향수도 느끼면서 재밌어 두번째로 맘에 드는걸 잘 만들었네 첫번째는 뭔데 베이플스토리 베이플스토리 달려 아 이거 왜 일찍에 눌렀어 아 설마 시작 부스터도 못쓰는 그런 나라 마음주에 우와 벽화 봐봐 대박 아니 나 빠졌어 아니 뭐야 물 부숴먹어 뭐야 이거 뭐야 아이고 플레임스 아니여기세요 먼저 갑니다 연속 두번 우주사기라니 아유 감사합니다 청소기 돌리는 소리 나요 뭐지 아이고 먼저 갑니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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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여기 모르겠다 오오오 오오오 야 이걸 피했다 따다하나 아 잘 미쳤다 이거 드세요 뭐야 뭔데 뭘 드시라고 줬는데 뭐옹쇠? 이거 어디야? 무등어! 무등어! 아 안돼! 이거 놔두세요 아이템 야미 근데 이럴줄알고 자석 안겼어! 나가지롱? 왜 자석! 나가지롱? 안돼! 그만사! 예이 원하는 없지만은 차 빼요! 아 잘가 안돼! 하나만 더 날라와 차 빼! 2개씩 날라오네 1등 차 빼! 아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다 뒤져서 음 맛있다 무비 아니 맞아 방금 나갔어 안 힘들어요 달려! 한대에에에! 이케안! 길! 우두등 정보! 시그미니! 한번더! 안돼! 안대아악! 하아아아아아아아악 와! 야 이거 넘어어자 라! 너무.. 넘어.. 넘어.. 갑자기? 이현성은 넘어어자 라! 농기영 밀ぬ! 와! 뭐야 이거! 와아! 수윤아! 와아! 왓도 망판 불서.. 와아.. 진짜.. 막판 불서 지렸다! 아 뭐야 이거! 어.. 오전장 밀폼서 누구야. 나이스 나잇! 와아악 진짜 밀폼 찼어! 다잇지? 와아! 막판 불서 지렸다! 나 어디야! 아 게임 이지하네요 이거 그 전쟁 게임이에요? 이거 어디야? 이거 설마 3등도 못하지 않죠? 저 리타이어에요 들어오지도 못했어? 아유 쉽네 게임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래픽이 되게 이쁘다 동화동화스럽네 미안해지네 나 오기 전까진 그래도 사운드 들을만 했을텐데 아 아니에요 누가든 똑같았을거에요 아 맞아 디콘은 사운드 줄일 수 있지 아 다행이다 성공했어 안돼 안돼 내 아이템이야 아 아이템 못먹음 아 저게 누구시냐 안녕하세요 실드로 맞고요 그럼 이것도 맞고요 아 너무 쉬게 말았고요 잠깐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두개먹고 8등 뜯는데 잠깐만요 뭡니까 이거 무드는 같이 가아아아아아 안돼 부흥신 아 괜찮은데 이거 재밌는데 같이 가긴 뭘 같이 가야 부흥신 아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미쳤네 절대 못 지나가지 자 님들 님들 선물 갑니다 선물이여 그만둬 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다굴려라 으으어없 와 다걸렸어 빨리 누가 던진 거야 와 이거 이거 꼴찌인거 하나는 안중해 어차피 이거 막판에 결국 다 엎어져 인정 맞아맞아 나 이거 막판에 2등 1등 이거 전부 다 꼴찌해서 올라온거야 간다 불팔이 아 불팔은 개팀 받아 자아 나 하나 아껴놓는다 나도 아껴놓는다 나 지금 갖고오고 있다 나 디자인 아이템 2개 있다 나 얘기했어 안코씨 바나나 맛있다 아니 이건 이 아이템이 있다면 이거 없냐? 야 이 아이템이냐? 그 전설의 그 아이템이 바로 이 아이템이네 으으 다 멈춰 와 야 침묵 와 침묵 보셨습니까? 대박 아 나 부스터 2개 썼는데 어떻게 따라왔어요? 자석 부스터지러워 미쳤다 막판에 부스터 썼으니까 뒤에서 자석 쓰겠다 아니 내가 제가 말했죠 꼴찌에서 1등 안다고 아니 내가 부스터 2개를 아껴놨어 일부러 맨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부스터 2개 다 썼는데 갑자기 누가 따라오는거야 갑자기 누가 나와 다들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아 왜 이렇게 쌉꼬스들 밖에 없어 여기 아끼다 똥된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니야 아 이제 이렇게 하는거거든 자 이제 포레스트 맵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접니다 너무 이쁘다 와 자석 개삭이다 진짜 너무 이쁘다 한다 귀여워 와 진짜 잘한다 진짜 귀엽다 아이템전은 솔직히 두뇌전이기 때문에 아이템전으로는 잘 할 수 있어 내가 컨트롤은 딸려도 머리는 잘 쓴다 과연 과연 과연이라고 하기에는 저 1등만 저 와서 3등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지 말입니다 좋아 오늘 이번에 취무등만 마크한다 자연이 있으니까 또 이제 매미도 보고 그러셔 오 살았다 와 깜짝이야 어 여기서 느려지면 답 없을텐데 제가 노림받아지고 싶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노림받아지고 싶어서 꼴찌라도 노림이 될 수가 없는데 아닌것같은 미osed 아 토끼다 토끼 토끼 귀하워 농기 형 잘 가고 알침 너네 쟤 몇개야 이게 남배 와 점심 남배 오해 와 아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까비 근데 이거 게임이 진짜 잘 맞는 게 이게 부터 판정이 널널해 이거 뺏어먹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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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같이 가 형 같이 가 엉덩이 냄새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1등 할 필요가 없어 같이 가 같이 가 너 왜 빨라 너 왜 빨라 같이 가 잘 가 만나서 반가웠어 저를 노리신다더니 제 앞에 계시네요 저 노리려고 뒤에 가실라고요 가다보니까도 맨 처음에 있더라고 막기 고마워 잘 막는다 업에 가는 사람들 미쳤네 벌써 실력이 는거냐 내 바나나 맛있지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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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안전해요 아주 조용해요 이게 드라이브 하는 맛이지 아주 여유롭게 1등 첫 날라간네 2등 될꺼 안돼 1위 진짜 안돼 아 다들 꼴대 앞에서 번개맞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 나 진짜 나대자마자 바로 8등 하네 플래그 횟수가 오져버린 부분이다 아 1위 나대자마자 개같이 8등 이야 이게 플래그지 아 이번에 진짜 다 잘했다 나는 어떻게 탈미 이럴까 아니 미사일이 제일 무서워 미사일이 3개씩 날아오던데 아니 너무 극단력이네 너무 극단력이네 어떻게 이렇게 칼같이 바로 8등이 어허 자 포레스테 다른 맵 어? 어? 따라오고 다음에 팀전 가자 응 이게 마지막 맵이야 어 다른 맵이 더 있는데 잠겨있어 아 아 아 아 아니 다 열어두지 그걸 잠가놨네 컨텐츠도 얼마 없으면 아 아 못한다 자 보러간다 냠냠 아 아이템 제발 먼저 갑니다 아 아 아 안콘씨가 다 밀어줬어 고마워요 별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밀어줬다는 분 제가 벗겼습니다 하하하하 와 미쳤다 그 밀어줬다는 분 제가 아이고 누가 앞으로 가래요 오니 이걸 막아 하지만 두 번은 못 맞겠지 아이고 이것도 막아 보시죠 느려진다 나이스 그러게 비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먼저 갑니다 지원놀이 먼저 쭉 내리자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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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팔이 아 물팔이 맛있습니다 아 물팔이 맛있습니다 응 달려 가볍게 피해버리기 아 벌써 이 게임 한 시간 됐어 아이고 어 그 언제 오십니까요 다들 잠깐만 아니 안돼 아니 뭐 미사일만 두개가 날라와 엄마 지금이니 지금이 부스터 타이밍이니 안돼 UF가 제일 싫어 달려 미사일이 더 싫을텐데 왜 땀을 왜 땀을 컷 비명소리 뭐야 안돼 내 부스터 어 NO NO 아악 어 저 감전도 방어막으로 막을 수 있구나 엥 집 올지는 안 돼 멈춰 멈춰 집창 멈춰 노 야 길에다 바라나가서 누구야 죽어주세요 가자 아니야 나도 갈꺼야 아니야 나도 갈꺼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나 지금 너무 살 떨려요 언제 뺏길지 모르는 1등 감사합니다 아악 아이패드 막기 예어바라 이게 진짜 개삭인거 같아 막기 예어바라 이게 뭔데 무슨 안돼 안돼 쫓아오지 마세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 미사일을 어떻게 맞는거야 갑니다 갑니다 간다 자삭 이거 어떻게 해요 막기 플러스 불팔이 플러스 제발 제발 진짜 쫓아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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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다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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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하님 죄송합니다 아이 바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지나칠 수 있었는데 다고니 와 쉽지 않네 저 사람 다고니 견제플레이 쩔었다 아 나 지나치려고 하길래 바로 엉덩이를 부벼 좋지 어우 세월관이 마지막에 플레이병 차 쳐가지고 1승 우와 세월관이 올라왔다 너무 잘해 어 좋아 어 진짜 재밌어 가자 자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게 다 제가 또 뭐 불러가지고 와주신 소중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팀전을 해가지고 2판 3선승제 뭔소리야 3판 2선승제 2판에서 3승을 해 2판 2판에 더 3승을 해 두 번 먼저 이긴 팀한테 제가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아 잘해봐야겠다 야 이걸로 치킨 3판이 된다 아 저 이제 문의 더 킬게요 야 이 정도면 치킨찜에서 어 이제 문의 더 끼네 아 치킨 기펜트 것만 되게 쌓여있는데 내게 된다 이제 아 아이템전 스쿼드로 해가지고 으음 팀은 어떻게 짤까요? 아 근데 이거 템전을 해가지고 다 비슷한 팀이야 솔직히 운빨 게임이지 일단 저랑 팀이면요 제가 3등 내에 들거나 꼴등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동전이네 그냥 완전 앞뒤데 앞뒤면 동전이니까 잘 골라보십쇼 딱 지금 그럼 이 상태로 갈까요? 빨간팀 파란팀? 지금 밸런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애초에 밸런스가 있어요? 서로 다 대파일 것 같은데? 아 1등 많이 하신 분들 저쪽에도 많아요 치킨 맛있게 먹자구요 야 아니 근데 나 치킨 4인분 먹어야지 방에 들어온 상태에서 카트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다들 막 해적거북 넥슨카트 이러는데 나만 연습카트야 그거 떼면 피나 좋던거 그러네 우리 카트 좀 다 바꿔올까? 그러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는 걸로 어 그래 그래 바꿔오자 근데 이게 차마다 또 그런게 있나? 능력은 있지 않아? 좋아보여 광산술에 딴 사람이 타면 트기 싫은데 넥슨카트 좋아보기 그러면 난 또 딴거 타버려 카트 교체 나 그냥 이거 탈래 아 능력이 따로 없구나 그니까 있으면 능력이 나오지 않았을까? 응 능력같은게 안나오면 이거 탈래 난 나 초대 좀 나도 이거 탈래 난 광산술에 가야지 꼭 저기 있었으면 떴을 것 같아 거기에 리버리는 뭐야? 광보같은게 그치? 캐릭터 업적도 있네 오오오 상점에 뭐 차량 있으면 나 있구나 불타는 다 귀여운 캐릭터들 되게 많네요 색깔 바꿀 수 있네 저건 없는거 같은데 캐릭터나 바꿔야겠다 네오 멋있다 네오 네오로 가야지 근데 나온거 없냐? 근데 네오에 해적선 태우니까 되게 안올린다 카트바디 바꿔야지 울산 형질을 야문도 안하니깐 해야겠다 아 아 뭐 끌리는게 없다 좋아 아 캐피할래 캐피 귀여워 아 이렇게 하니까 또 갑자기 현질 마렵네 아아 이게 또 오늘 시작했는데 벌써 또 근데 이거 아직 현질할만한 게임은 아니잖아 아 돋보이고 싶다 이 핫방에서 혼자 돋보이고 싶다 막 스키 물든 차도 차간다 이거 완전 스킨인가보네 차들 옛날에는 다 성능이 있었잖아 그니까 그니까 그걸 없앤나? 밸런스 위에서? 없앤거 같아 없앤나 봐 채프도 사람이야 초대해주세용 들어오는 순서대로 팀하면 되겠다 타이밍 잘 봐서 플레임님 만나야되는데 난 초대해줘야되는데 너도 초대해줘 아싸 AWAY 개이등 지금까지 안 되있어 나 지금 수고두기 빨리 오세요 빨리와 빨리와 안 돼앤 근데 저 좀 코디 개 간지나게 하 기대된다 저 핑크차 탐 핑크차 집착님 만들어요 아이고 현질 안해도 되더라고 서라쿤 헐 초대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다른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는데요? 뭐지? 아 고전 눌러버렸다 바보 셀럽 아니야 셀럽 아 제 초대가 좀 많이 싫으셨나봐요 초대 다시 해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괜찮아 싫을 수도 있지 오해 자제해주세요 자 게임을 그러면 아이템전 스쿼드로 하고 트랙은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걸로 가자 3판 2선승제 팀을 이렇게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리타이어인데 템을 너무 아껴도 안되고 연습판? 절대 안되지 연습 따위 없어 바로 본론 갑니다 바로 본론 갑니다 바로 가야지 무슨 소리야 여기서 연습판 소리 하는거 게이머 인정 안해줍니다 게이머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거 알죠 팀끼리도 아이템 써지는거 아 진짜? 그치 이거 팀킬 돼 팀킬 돼? 아 진짜? 누가 누군지도 헷갈리는데 저 저 알아보대요 제 팀 누가 누구야 이거 파란색 우리 파란색 우리 파란색 나이스 빨간색 다 뒤에서 빨간색 다 뒤에서 빨간색 다 뒤에서 이래도 상중 안하지 저 미사일 있어요 저 미사일 있어요 미사일 있어요 아이고 압도적 1등 갑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우리 다 털렸던데 여기 자 갑니다 고마워요 견제좀 해줘 견제좀 해줘 견제좀 해줘 안녕하십니까요 아 이게 팀 저거가 팀치로구나 팀킬즈가 있네 못먹겠다 이거 아 말하는거 왜 이렇게 웃기냐 그리고 먼저 가버리기 아 정말 나와버리네 진짜로 아 으응 안맞았지롱 그럴줄하구 미사일 미사일 나이스 아 쉽지 않다 나이스라고 하는사람 문서로 지나가게 아 이런C 미사일 그럴줄 알고 미사일 장전해놓지 아 나 박오박 왜 안쌌노 하지만 유에쁘한 발도 아하 맞히고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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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죠 와 이거 너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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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되죠 아이고 뭐 빨간 팀 보이야 아아아아아아악 으악 아이고 붕셰 아니 이런 붕 집착 한 만다 아Ι brill 어디에 붉은팀이 내 앞을 받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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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대에 들거나 꿀찌거나 라고 최팔순 어디갔어? 아! 아 제발! 최팔순 힘 안내십니까 아 제발! 아 재밌다 진짜 까비! 파란팀의 1승! 나이스 좋아! 이제 한번만 더 기자고요 바로 그냥 연등 갑니다! 그냥! 좁고 어두운 맵으로 해줘요 좁고 어둡고 음습한데 좁고 어둡고 음습한데 여기서 바로 그냥 바로 이겨갖고 생일선물 받아가야겠다 그렇게는 둘 수 없습니다! 취무등 생일이 언제더라? 이미 지났어! 아 그래서?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게 약간 고의로 젖어야 되나? 아 또 고의로 젖어 주는 척! 아 이거 또 취무등 생일을 위해서 젖어야 되는건가? 풍쉐 풍쉐 아 내 팀이었잖아! 아 무적! 아니 미친 내 팀이었잖아! 아이고 내 팀 같이 갑시다! 아이고! 아 아이템 못 먹었어! 느려져라! 잠깐만! 내 앞을 지나간다? 바로 컷! 안 돼! 안 돼! 빨간색 천하야 지금! 네! 지나갑니다! 갑니다! 아이 플레임넷! 내 앞에 계시겠다고요? 지나갑니다! 그럼 내가 지나가야지! 지나갑니다 플레임넷! 안 돼! 물파리! 안 돼! 안 돼! 막아버리기! 괜찮아! 물파리 한 번 더! 응 방아 너도 안 돼! 물파리 한 번 더 했어! 나이스! 갑시다 갑시다! 괜찮아야 내가 아직 1등이야! 응 느려져! 잘가! 응 느려져! 물파리 바로 써버려! 응 무적이야! 아 근데 나 진짜 말하는 거 절대 안어진다! 뭐야 이거! 이 파프리카 뭐야! 저리로 가! 아 나 아이템 하나만 줘봐! 응 다 멈추! 나이스! 대량으로 재쳐버리기! 아 또 아이스 못먹어! 다군이 제발! 잘한다! 잘한다! 죽어라! 드려져버리기! 안녕하세요! 뭐야 팀킬을 했는데?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더 하면 됨! 부스트! 죽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아직 몰라! 된거 아닌거! 1위가 팀이 이기는거에요! 파란팀이 이기는거야! 아이고 뭐! 바로 이렇게 허망하게! 아 미쳤다! 아 나 근데 1등할 수 있었는데 플림님이 막아버리네 이걸! 아 나 미사일만 뒤지게 샀다! 까비! 킹메이크 했다! 나 우리팀한테 맞은 적 있는거 같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저 마지막에 치고 나갈거 예상했어요! 어떻게 딱 맞추냐 그걸!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쓰긴 했는데 바로 뒤에 농기형이 들어가버렸네 각질이 없었는데 진짜 자 파란팀의 승리기는 하지만 한판 막판으로 하고 마블이 짓도록 합시다 오케이 좋아요 바하님 저희 3년승 갈까요 그냥? 바로가져 그냥 킹메이커들임 야 빨간지 한판이라도 이기자! 화이팅! 화이팅! 이겨! 네 헛수고요 저희는 화이팅 같은거 안합니다 네 헛수고요 그런거는 약자들이 이기 위해서 하는 기합일 뿐이라서 근데 아니야 너는 도발 되게 잘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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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간다 자 일단 바나나 한판 해주고 민친밤 뭐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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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뒤로 갔다 자 뒤로 갔다 뒤로 보자 할게요 응 아 이거 쏘기 어려운데? 어휴 어휴 기분이가 나쁘군요 물풍선으로 바로 제지 한번 들어가지고 우웩 나이스 물풍선 주장 잡고 아우 진짜 할 수 있어 한 번 더 무치게 간다 아이템 한 번도 안 쓰고 달려도 집착하지 말아달라는 사람한테는 집착이 최고지 아이고 여러분들 뒤에서 뭐하십니까 진짜 잘 해주세요 nou 까비 최방봉 뒤로 가 낙진 그냥 통밤하게 집착비켜 이거 필요가 없음 집착하지마 너무 이지해서 집착하지마 낙진 예 이런 쉬운 게임에 누가 안하고 우리 편이야 아 미사일 맞고 방패 썼어 필요가 없다 집착은 자제해줘 진짜 자제해줘 아이템 안하고 있는데도 왜 저를 못 막으십니까 아 진짜 가는 중 가는 중 아이고 쉽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잠깐만요 나이스 미쳤다 나갔다 나갔죠? 아니 미친 나이스 나 마지막에 이거 나 마지막에 나 막은거 누구야 나 마지막에 나 막은거 누구야 나 진짜 미쳤는데 쩔었다 쩔었다 1대 티압이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씨 0.6 어 내가 맞췄어 내가 미사일 맞췄어 아 이걸 막네 진짜 아 이게 개무서운게 다곤님 앞에 그대로 있었으면 자석 쏟다있는데 자석 예상하고 뒤로 온것도 무서운데 그니까 와 끝내줬다 아 아 나 뒤에서 스킬 두개 난사해줬는데 일부러 아 아 아 너무 재밌었다 혹시 아이템전 말고 그 레이싱전 한번 해보실래요 어 스피드전 갑시다 좋았어 여기는 드리프트가 또 극맹이거든 스피드전 쏘리거로 스피드 한번 갑시다 오케이 겐전 이런걸로 아 실력 뽀룩 반하네 여기서 와 진짜 이건 너무 오랜만이다 초딩 때 하고 그니까 부스터도 못하야되잖아 그치 나 잘할 수 있을까 나 너무 오랜만인데 꺾어가면서 나 카트하면서 처발렸던 기억밖에 없네 스피드전 아 나는 카트 어려운데 원래 스피드전 전용 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아이템전 맵이어가지고 둘 하나 고 스피드전에도 이 카트나 뭐야 붕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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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으쌰 지나갑니다 아이씨 빠져버렸네 굿 굿 으쌰 여기 어디야 쟤 김 뒤에 계십쇼 아 바하야 그럼 당연하지 형 속상하게 할래 자꾸 포니 어 긴웅왕 개잘해 뭐야 꼴찖만 아니면돼 꼴찖만 아니면돼 꼴찖만 아니면돼 딩정 꼴찖 안이면돼 낙 기웅왕니 비켜요 안됩니다 으으으으으 개잘해 디노왕의 비켜요! 안됩니다 으으으 개잘해 아니 다들 왜이렇게 잘해 나 왜잘해 자식 자기 자식한테 물어보시면 하지만 나 왜잘해 다시 올라가버리기 와 다들 왜이렇게 잘해 부서 두개 했다고 안하냐 부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랑 상 아 멘탈 공격 대박 열받으시나요 또? 아 왜 이러세요 아 나 경제 다 와가지고 아 자꾸 옆차가 자꾸 핥아해 지나갑니다 안고 비켜 안돼 막기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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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마지막에 까비 아 처음부터 그냥 안 뜰걸 놀린다고 떴다가 줬네 본문철에 몇대 몇이래 와 그래도 리타이어된 사람은 없네 와 다고니 1이네 약올리기 너무 재밌다 다고니 좀 치시네요 아 나 초반에 대가리 박아가지고 벽에 박아가지고 한번 실수하면 끝이 없네 이게 이게 왜 맵이 안 열릴까 레벨 때문인가 어 레벨때문인거같애 맵을 사야된다고? 오? 레벨 사야돼 에반데 오 바다 진짜 에바 탐지 무 면허라서 아 진짜 무슨 다이소야 뭐야 누가 사 그러면 잠깐 내가 나가서 그.. 아 라이센스를 따야된대요 라이센스 살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아 라이센스를 따야된다고? 아 면허를 따야된다고? 아 면허를 따야되는구나 아 면허를 따야되는구나 저기 혹시 내가 나갔는데 그럼 방 포파야 돼? 아니요 방장 바뀌어요 아 나 초대 좀 초대 좀 초대 좀 누구야 이제? 다고님이요 아 깔등해서 아 나구나 다고나 초대해줄게 어 갔어? 됐다 이지 형한테 방장 어 쉬워요 이지 뭐야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이거구나 뭐 대충 즐겨볼 건 다 즐긴 거 같은데 이제 이만할까요? 여기까지 합시다 어 나는 이제 둘째 두통 온다 여기까지 합시다 재밌었다 아 오늘 진짜 급하게 불러줬는데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뭐야 파란팀? 빨간팀? 에게 치킨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란팀이었어요 파란팀 예 예 다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밤 보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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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